새나귀가 찾아온 곳은 시내에 위치한 한 대안학교인데요. 교실에서는 수업이 한창입니다. 그런데 수업이 끝나기가 무섭게 어디론가 달려가는 학생들. 아니, 얘들아. 어딜 그렇게 급하게 가니? 황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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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찌이 날도 좋아요. 쉬는 시간마다 학교 뒤편. 작은 테라스 공간으로 아이들이 모여듭니다. 황찌이! 여기 봐! 황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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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이 녀석 때문인데요. 얘는 누구예요? 걔 삼칠이라고 하는데 저희 학교 개교기념일이 3월 7일이어서 삼칠이로 지었어요. 학교의 마스코트이자 전교생의 귀염둥이. 오늘의 주인공 삼칠입니다. 삼칠이가 온 후 평범했던 쉬는 시간이 달라졌습니다. 삼칠이 손! 반대쪽! 쉬는 시간이나 약간 수업 끝나고 나서 바로 나오기도 하고 점심시간에 쉬는 시간이 되게 길거든요. 그때마다 삼칠이 산책 따라가고 그래서. 학생 전체 수업이 아니면 애들 쉬는 시간이나 공강 시간에는 웬만해서 꽉 차 있는 게 정상입니다. 학교에서 삼칠이의 인기는 아이돌 저리가랍니다. 전교생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삼칠이. 하지만 주 보호자는 정해져 있다는데요. 이름하여 삼칠이 케어클럽. 아이들이 만든 학교의 정식 동아리입니다. 저희 강아지 케어클럽은 산책, 목욕, 밥, 그리고 기본적인 놀아주는 거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 식사 후 오후 수업을 들어가기 전 잠깐의 여유를 즐기는 아이들. 물론 이 시간에도 삼칠이는 혼자가 아닙니다. 도란도란 모여 삼칠이와 놀아주는 아이들. 이 녀석 정말 외로울 틈이 없겠네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진지한 표정으로 아이들이 한 곳에 모입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우리 이번에 앙콜이 두 개거든. 우리 목욕하는 거 배워야 되잖아. 그래서 배우러 갈 사람 누군지 모미님 집에. 그거랑 예준이가 요 며칠 싱가포르 가잖아. 간식 관리를 해줬잖아. 그래서 그거를 누가 맡아줬으면 해서 그것 때문에 불렀거든. 내가 할게. 내가 기숙사에 있고. 예준이가 없을 때 나 조금씩 걷고 했으니까. 보통 카톡방에 안건이 다섯 개 이상이 올라오면 모여요. 그런데 그거 외에 가끔가다 이런 식으로 긴급하게 회의를 해야 될 게 있다고 하면. 그때 얼른 얼른 모이는 편이에요. 오빠랑 너랑 갈 거긴 한데. 삼칠이 케어클럽은 일주일에 몇 번씩 재발적으로 회의를 진행합니다. 삼칠이와 관련된 모든 규칙도 케어클럽이 직접 만들었죠. 특히 케어클럽 멤버들이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건 바로 위생과 관련된 규칙입니다. 삼칠이와 접촉한 후 교실이나 기숙사로 들어가기 전에는 반드시 털을 제거하고 손을 소독해야 하죠. 애들 중에 은근 알레르기 있는 애들도 있어서 무조건 털 치우고. 털 안 치우고 교실 들어가면 나중에 털이 엄청 나거든요. 교실에서 무조건 털어줘야 돼요. 케어클럽 멤버들의 세심한 돌봄과 관리 덕에. 삼칠이는 학교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학생들뿐 아니라 교직원들도 한 마음으로 삼칠이를 돌보고 있죠. 그런데 삼칠이는 어떻게 학교에 살게 된 걸까요? 교장 선생님 지인분께서 골든 리트리버를 키워보는 게 어떠냐 그렇게 제안해 주셨고 교장 선생님께서 아이들하고 한번 의논해 봐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격렬한 토론이 시작됐죠. 얘들아 우리 골든 리트리버 키울 수 있을지도 몰라. 너희들의 의견이 너무 궁금해. 교장 선생님의 갑작스러운 제안. 아이들은 찬성과 반대로 나뉘었습니다. 찬성한다 중에서 의견 낼 사람이 있어? 같이 살아가면서 키워다 보면 책임감도 많이 늘 것 같고. 삼칠을 통해서 다른 친구들과 친해질 수도 있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서 마음의 힐링을 얻지 않을까 싶어서.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죠. 개한테 굉장히 많은 트라우마가 있고 그런데 이제 개를 키우게 되면 저도 많이 힘들고 그런 것 때문에 강아지도 많이 힘들어할 것 같고. 우리가 무조건 다 책임감을 갖고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지금에 있는 학생들이 다 나가고 얘는 더 살 텐데 그동안 남은 기간에도 나중에 들어온 학생들이 그 강아지를 잘 돌볼 수 있겠느냐. 토론은 꽤 오래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아이들은 한 생명을 입양하는 일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낄 수 있었죠. 결국 찬성 측 아이들의 부단한 설득 끝에 삼칠이는 무사히 입학에 성공했습니다. 삼칠이! 삼칠아 가자. 삼칠아 집 가자. 수업을 마친 학생들이 또 삼칠이를 찾아왔네요. 삼칠이 가자. 삼칠이 안 돼잉. 야 가자 가자 가자. 이제 가자. 귀여워. 삼칠이 잠시만. 산책 갈려고요? 아니 아니요. 지금 삼칠이가 낮에 등교 시간에는 여기 있다가 이제는 방에 들어가서 학교하는 거예요. 삼칠이 가자. 아니 삼칠이도 하교를 한다고요? 아 되게 웃기네요. 학생 기숙사 복도를 따라 쭉 들어가면. 삼칠이. 주러. 삼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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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측에서 특별히 준비한 삼칠이의 실내 공간. 삼칠이. 실제로 학생 기숙사 방들 중 하나를 비워 삼칠이가 오롯이 사용할 수 있도록 꾸며주었는데요. 저녁이 되면 이곳으로 들어와 기숙사생들과 남은 시간을 보낸다는 삼칠이. 이 때 케어클럽 멤버인 가은이가 문에 걸린 팻말을 바꿉니다. 아니 이건 또 뭔가요? 저희 방이 사람이 너무 많으면 번잡해서 딱 네 명만 들어올 수 있게 해서 네 명이 들어오면 팻말 돌리고 아무도 안 들어오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삼칠이. 좁은 공간에 많은 인원이 몰리면 삼칠이가 스트레스를 받을까 싶어 아이들 모두가 철저하게 지키는 규칙이랍니다. 반대쪽 손. 반대쪽 손. 반대쪽 손. 자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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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과 삼칠이는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건 너무 좋지 않아요? 스트레스 받아요. 너무 좋아요. 발 깔아줘야 된다고 해야 되나? 좀 더 분위기 메이크업을 해가지고. 분위기 메이크업. 삼칠이 잊고 나니까 삼칠이가 잠시 없으면 좀 심심해서 할 게 없어요. 맞아요. 얼굴 찍어. 얼굴 찍어.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나 못 찍었어. 다시.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오늘도 삼칠이와 예쁜 추억을 쌓는 아이들. 그러다 보면 하루는 금세 지나갑니다. 전화. 일단 이건 지금. 이 중에서. 이 중에서. 이 중에서. 이 중에서. 이 중에서. 얘들아. 뭐야. 얘들아. 이제 시간 됐어. 자러 가자. 몇 시에요? 지금 11시. 안 돼요. 아, 괜찮아요. 빨리 가자. 삼칠이 안녕 삼칠이 안녕 내 아이들이 보통 시간이 있을 때마다 삼칠이 곁에 와서 밤늦게 자기 전까지 계속 삼칠이 옆에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삼칠이 옆에 있습니다 삼칠이 잘 자라 아쉬운 마음은 삼칠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음 날 삼칠이 밥 먹자 봐 밥 먹자 봐 일기 멤버인 권아가 삼칠이의 아침을 챙겨주러 왔습니다 삼칠이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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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오케이 아휴 밤새 배가 많이 고팠나 보네요 그 사이 권아는 삼칠이의 돌봄일지를 작성합니다 밥 당당히 정해져 있었는데 요즘에는 시간 먼저 나와서 오는 사람이 밥 주고 적어놓고 오늘 삼칠이 밥 줬네? 이러면서 안 주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보호자가 여럿이다 보니 급식이나 산책이 중복되지 않도록 공유할 수 있는 일지 작성이 필수라는데요 삼칠이는 따뜻한 아침 햇살이 들이온 테라스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청소당번 이기 멤버 예슬이가 삼칠이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야무진 성격만큼 꼼꼼하게 청소하는 예슬이 하루에 한 번씩 하고요 청소를 하는 이유라고 하면 여기가 삼칠이도 살지만 저희 애들도 정말 많이 들락날락 거려요 그리고 삼칠이랑 같이 누워있기도 하고 혹은 같이 뒹굴기도 해서 여기가 더러우면 애들 몸도 더러워지거든요 그것 때문에 하루에 한 번씩 계속 청소를 해주는 거예요 대변 패드까지 갈아주면 청소 끝 무럭무럭 허가는 삼칠이만큼이나 아이들도 함께 자라가고 있었습니다 삼칠이는 저희한테 가족이면서 동시에 친구 항상 쉬는 시간마다 나를 반겨주던 친구 저는 인생의 전환점 없으면 많이 서운하고 허전할 것 같은 그런 존재 삼칠이와 친구들의 더 행복한 일상을 위해 잠시 후 세네 개가 준비한 특별한 이벤트가 공개됩니다 삼칠이의 이야기를 듣고 제주도까지 단숨에 달려온 설샘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막 벌써부터 에너지가 느껴지는데 안녕하세요 삼칠이를 돌봐주고 있는 우리 학생들인 거죠? 네 선생님 알아요? 네 목소리가 좀 작은데 지금 학교인데 강아지 잘 키우고 있다고 해서 선생님 도와줄 거 없는지 한번 왔거든요 궁금한 거 많이 있어요? 네 좀 많아요 선생님이 다 풀어주고 잘 도와주고 갈 거니까 우선은 좀 차근차근 친해지기로 하고 우선은 우리 주인공 삼칠이 한번 같이 보러 갈까요? 네 네 아이고 이 친구구나 니가 삼칠이구나 안녕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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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가 엄청 많은 친구인데 야 너 무슨 리틀버가 막 날라다녀 어? 왜 그러는 거 같아요 삼칠이? 신나가지고 사람들 많아서 신나서 놀아달라는 거 같아 삼칠이 지금 나이가 몇 살이죠? 지금 한 살 안 됐을 거예요 한 살 좀 안 된 한 몇 개월? 한 10개 되지 않았어? 7개월 7개월 7개월? 이빨도 다 갈았네 어? 이빨도 다 잘 갈았어 아 우리 친구들 뭐 말해도 다 웃는구나 아니요 삼칠이 자체가 원래 이침가 됐는데 너무 귀여워서 이 나이대가 지금 애들이 제일 이빨이 간지럽고 이제 거의 다 갈기는 했는데 이빨 나왔다가 지금 많이 빠졌죠? 빠지는 거 봤죠? 네 이제 지금이 좀 간지러운 게 조금 낮아지는 시기라서 그래도 이렇게 씹는 걸 되게 좋아할 거예요 어흠 오케이 근데 이 공간은 되게 좋다 저희가 이 공간이 원래는 지금 이 밖에서 있는 철장으로 조그마한 공간을 줬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너무 좁아 보인다 해서 약간 회의를 거쳐서 지금 이렇게 좀 공간이 넓어 오 이 정도 공간이면 우리가 뭔가 산책을 해 주고 다른 활동들을 충분히 제공해 준다면 좁은 공간은 아니에요 햇빛 받으면서 여기서 쉬는 게 좋아서 이 공간은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요 음 근데 지금 첫 겨울을 맞이하는 거니까 네 이 공간을 조금 더 포근하게 해 주고 그리고 조금 더 재밌는 거를 많이 가지고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좀 만들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음 혼자 잘 논다 얘 그럼 삼칠이는 밤에는 여기서 자요? 아니면 다른 곳에서? 저기 안쪽에 따로 삼칠이가 자는 공간이 있어요 아 안쪽에? 역시 그치 한번 그러면 우리 삼칠이가 지내는 공간도 같이 가볼까요? 네 네 가보시죠 삼칠삼칠삼칠삼칠 삼칠이만의 공간이 조성돼 있었는데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저 들어와도 되죠? 네 네 삼칠아 여기 네 방이야? 어? 우와 이 학교 기습사의 유일한 1인실 삼칠이가 주로 저녁 시간을 보내는 공간인데요 이 정도면 특급 호텔이 전혀 부럽지가 않아 너희 잘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삼칠이 혼자 쓰는 방? 네 한번 보자 이런 것도 좋은데 삼칠이의 방을 직접 꾸민 케어클럽 친구들 규칙도 꼼꼼하게 정했는데요 소지품은 소지품 보관함에 넣어줘 왜냐면 우리 거 지금 막 다 씹을 수 있으니까 삼칠이가 문 닿으면 밀치고 강력하게 안 된다고 해주세요 산책은 반드시 배변봉투 줄 챙겨서 넣고 그렇지 문 이거 문 넘어다니지 말라고 네 문 이거 넘어다니다가 많이 빠졌어가지고 삼칠이 잡아당겨서 끌어안지 말아주세요 너무 좋다 7번 자거나 엎드려 쉴 때는 아예 만지지 말아주세요 이거 누가 적었어요? 다 같이 회의해가지고 진짜? 공부도 열심히 했구나 게다가 삼칠이가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삼칠이 방에 출입 인원까지 제안했습니다 저희 방에 규칙이 있어가지고 4명 이상 들어오면 너무 번잡해지고 상황이 그리고 저희 야외보다는 좀 좁잖아요 그래서 좀 적게 인원을 적게 해가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요 이 방의 규칙은? 네 우리 학생들은 4명까지만 들어오게 네 아 너무 잘했다 너무 잘해놨다 뭐 있는지 보자 간식도 있고 해변 봉투 귓닫기 탈취제 삼칠이 그럼 밥은 지금 어떻게 챙겨주고 있어요? 저희가 이 밥그릇에다가 거의 꽉 채워주고 있어요 거의 꽉 채워서 네 보통 한 요만큼으로 이만큼? 음 대략적으로 맞을 것 같기는 한데 지금 보면 알갱이 크기가 어때요? 좀 커요 좀 크죠? 아니 너무 작죠 아 작아요? 네 삼칠이 덩치에는 이 알갱이 크기는 되게 작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지금 일부러 빨리 먹어서 이런 식기 썼죠? 네 그렇죠? 근데 알갱이가 작으니까 또 빨리 먹어요 그냥 흡입해버릴 거예요 진공청소기처럼 맞아요 맞아요 실제로 밥을 급하게 먹는 편이었던 삼칠이 사료 알갱이의 크기 때문이었군요 근데 이거는 소형견들 사료 소형견 먹어도 나쁜 건 아닌데 소형견한테 맞게 알갱이 크기를 작게 만들어놔서 더 흡입을 할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삼칠이한테 진짜 중요한 건 사료를 퍼피 사료를 줘야 돼요 아 왜냐하면 비트리버가 유전적으로 가지고 있는 질환이 뭐가 있어요? 관절 맞아요 고관절 어렸을 때 영양학적으로 균형이 잘 맞아야지 이것도 가능성이 조금 떨어져요 특히 칼슘과 인의 비율이 되게 중요한데 그게 퍼피 사료랑 이런 전연령용 사료랑 달라요 성장이 다 완료될 때까지는 우리 삼칠이한테 사료를 바꿔줘야 될 거 같아요 자 바로 2교시로 넘어갑니다 삼칠이의 산책을 담당하는 케어클럽 친구들 최근 들어 몸집이 커진 삼칠이를 통제하기가 쉽지 않다는데요 삼칠이가 다른 사람이 뛰거나 고양이가 나타나거나 그러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할 때 갑자기 튀어나가서 우리 친구들이 막 이렇게 끌려가거나 실제로 선생님 주위에서 팔 부러지거나 그런 경우들도 있었어서 도구를 바꿔서 그런 일들을 좀 안 일어나게 해 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목줄 쓰고 있잖아요 이제 산책을 할 때 하네스를 쓸 건데 앞고리 하네스를 쓸 거예요 이렇게 씌우고 이쪽이서 간식으로 한 번만 유도해 볼까 누가 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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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가려고 해도 못 가게 앞으로 앞으로 못 가는 느낌을 명확하게 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줄 잡는 방법을 알려줄 거예요 엄지에 줄을 끼고 나머지 손가락으로 여기를 잡아주는 거고 오른손잡인들은 오른손으로 줄의 중간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팔꿈치가 옆구리에서 떨어지면 안 돼 많은 우리 친구들이 이쪽으로 가자고 할 때 보통 이렇게 했을 거예요 삼친아 가자 이렇게 땡겼을 거예요 지금 제 팔 보세요 팔 쓰는지 안 쓰는지 저 저기로 갈 거예요 오히려 다리를 쓰면 팔 하나도 안 쓰고 다리를 쓰면 애들이 내 무게를 다 느끼니까 귀여워 내 몸무게를 다 느끼니까 훨씬 더 말을 잘 들어요 선생님 이제 여기 한번 빽빽 돌아볼게요 그리고 산책은 누굴 위해 하죠 사실? 삼칠이 삼칠이를 위해서 하죠 그러면 너무 안 된다고 하는 것보다 냄새 맡고 이런 건 하게 해줘도 돼요 이때 갑자기 무언가를 입에 넣는 삼칠이 삼..어? 삼칠 삼칠 옳지 나 삼칠 앉아 옳지 앉는 순간 옳지라고 얘기하고 칭찬 너무 잘하네 삼칠 삼칠 옳지 옳지 타이밍상 이름 불렀을 때 돌아보는 순간 옳지 옳지 우리 모두 옳지를 써야 돼요 옳지 그렇지 그렇지 그런 목소리 한번 해볼까요? 자 선생님이 옆에서 도와줄 테니까 줄 한번 잡아봐요 오른손잡이 맞죠? 그럼 왼손에다가 껴요 그렇죠 왼손으로 하고 그걸 꼭 잡고 오른손은 줄의 중앙 오케이 좋아요 끌려다니지 않고 침착하게 삼칠이를 리드하는 소원이 자 끌려가지 않기 옳지 아 그렇지 좋아 좋아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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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지금까지 들은 목소리 중에 제일 좋아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원래 강아지들은 높은 목소리가 칭찬의 단어이자 부르는 소리예요 아 그렇지 잘하네 너무 좋네 전에 저희 셋이서 나갔을 때 엄청 달려나가가지고 이랬는데 그러니까 삼칠 원래 이렇게 말을 잘 들었어? 어 왜 이렇게 말을 잘 듣지? 그치 그치 멈췄어 방향 바꿔도 딱 알죠 한번 가다가 몰래 뒤로 딱 돌아봐요 오 옳지 옳지 대박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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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해 너무 잘해 삼칠이 산책 교육도 성공적이네요 야 너무 신생인데 이건 선생님이 선물 하나 준비했어요 삼칠이 이제 겨울 되면 첫 겨울이잖아요 네 밖에 계속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밖에 있을 때도 추우면 자기 스스로 좀 이제 바람 피할 곳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 집을 준비했어요 네 귀여워 박수 박수 네 여기서 우리 삼칠이를 위해서 이 집 한번 같이 만들어 봐요 네 네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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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철 테라스에서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삼칠이에게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 줄 건데요 삼칠이도 관심을 보입니다 귀여워 완전 좋아 완전 좋아 완전 좋아 뭐야 이거 더 가자 귀여워 여기 내가 들어가 살아야겠는데 내꺼야 여기부터 내 집 이제부터 내 집 굵어 현실아 내가 좀 집을 뺏어야 될 것 같아 나도 오늘부터 귀족사생 왠지 삼칠이보다 학생들이 더 신난 것 같은데요 우와 뭐야 귀여워 진짜 크다 이분 아니야? 아니요 뭐야 삼칠이 우와 진짜 대박이야 대탄네 먼저 튼튼하게 벽을 세우고 지붕도 무너지지 않도록 꼼꼼히 조립합니다 드디어 삼칠이 집 완성 테라스가 더 근사해졌습니다 대형견인 삼칠이가 쉬기에도 넉넉한 공간이죠 분위기 좋은데요 삼칠이 들어간다 비키랜다 지집이라고 지집이라고 맘에 들어? 마이 스위트홈 삼칠이 맘에 들어? 귀여워 정말 마음에 쏙 들어요 친구들아 고마워 우리 친구들한테 정말 많은 에너지를 받아가는 그런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랑 같이 해보니까 좀 어떠셨나요? 너무 즐거웠어요 너무 즐거웠어요 너무 즐거웠어요? 네 너무 좋았어요 선생님 나중에 제주도 왔을 때 또 놀러와도 되나요? 네 삼칠이도 보러? 진짜 꼭 놀러올게요 그리고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더 삼칠이와 행복하기 위해서 공부할 거리들을 좀 보내줄 거예요 열심히 해야겠네요 열심히 해야겠네요 그래서 한번 얘기해서 열심히 안 하는 것 같다고 하면 제가 선생님한테 시험 문제 내서 좀 보내드리고 그러도록 할게요 그리고 삼칠이 우리 보호자로서 보호자로서 우리 케어클럽 친구들이 보호자로서 아프지 않고 행복할 수 있도록 계속 잘 도와주세요 너무 소중해서 아까운 사랑 너를 만나 사랑하고 아플 수 있어서 너는 하나뿐인 내 Soul Light 절대 변하지 않아 하늘 아래 단 하나야 나만의 Soul Light 비록 헤어졌어도 너는 절대 잊지 않아 마음속에 그 어딘가를 함께할 거야 많이 보고 싶어 이건 망고 갈아줘 아직 그대를 너무 사랑한다고 말이야 나는 이제야 깨달았어 네가 준 행복들이 힘들 때면 날 일으켜 또 살게 했어 나의 사랑 내 Soul Light 너는 부디 행복해져 내가 너의 슬픔까지 다 안고 갈게 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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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라라라라 너의 사랑 혼 탄환 나의adows 러블러